야옹, 에헤헤, 쭈옹! 송이, 하아, 쭈옹! 좌충우돌 생일파티 아, 참, 마야! 학교 끝나고 뭐해? 어? 어? 쉿! 학교 끝나고 바쁜 일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어? 마야,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아, 맞다! 우리 얘기할 거 있었지! 로미, 미안! 마야 좀 데리고 갈게! 아, 저, 저기... 로미 안 보이지? 응, 안 보여. 집으로 간 것 같아. 오늘 로미 생일파티 말이야. 설마 너 깜박했던 건 아니지? 그럼! 풍선도 잔뜩 챙겨왔는걸! 좋았어! 그럼 이따 6시에 티니핑 드리라. 어,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해, 갈게. 하하! 로미의 생일이라. 우리가 멋진 선물을 해줘야겠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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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핑, 저쪽에도 부탁합니다, 바롬. 잘 준비되고 있군요. 이대로라면 문제없겠어요, 바롬. 예, 으아! 오, 예!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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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내가 뭐하고 있었지? 아! 아하! 과자 먹으려고 했구나. 깜빡. 자, 얘들아, 와서 과자 먹어. 응? 그거 남은 거야? 우와, 잘 먹을게. 야, 맛있다. 고마워, 깜빡핑. 맛있게들 먹어, 깜빡. 근데 우리 뭐하고 있던 거지? 음… 다 같이 소풍 나온 거 아닐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롬. 응? 역시 바롬핑은 정말 똑똑하다니까. 하하하하! 쭈이! 음? 얘들이 어디 갔지? 핫쭈핑도 안 보이네? 음… 오늘 내 생일인데… 정말 재밌다, 차차! 으아! 차가워! 미안, 차차. 으아! 깜빡!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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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별똥별이 떨어질 때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바롬! 우선 로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쭈! 응! 내가 사라 언니한테 연락해볼게. 난 하트로즈 오빠들한테 전화해볼게. 으아!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바롬! 미안해! 으아! 아니야, 깜빡핑.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 파티는 다시 준비하면 되쭈! 사라 언니한테 전화해봤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로미가 사라졌대. 오빠들도 로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으아! 이제 어떡하지? 일단 마야랑 내가 로미를 찾아볼게. 으아! 나도 같이 가! 이차! 나도! 나도! 그동안 우리는 파티를 준비할겠쭈! 다들 내 생일을 잊어버렸나? 어? 으아! 어? 여기도 없는데, 아잠! 아아! 시계탁 광장에도 로미는 없다, 이성! 응! 우리는 공원에서 찾아볼게! 이성! 으아! 으아! 흠! 아하! 저기 있었군! 아무리 생각해봐도 쟨 진짜 얄미워! 드디어 내가 왔다! 어? 룸이잖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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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웃고 있지? 그러게. 어, 근데 레나 손에 든 상자는 뭐야? 으앙! 응! 이건 또 뭐야? 맛있는 게 들어서라나? 자, 궁금하다! 얼른 열어보자! 으아아아악! 으악! 개들이잖아! 으악! 아, 저리 가! 으악! 으악! 쟤디, 왜 저러지? 어? 방금 전까지 저기 로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로미가 지금 골목길로 향하고 있단! 깜빡! 알았어! 이제 우리한테 맡겨! 메리로! 우리 이안한테 부탁해볼까? 어? 좋은 생각인데! 로미! 응? 어, 오빠! 장보고 오셨어요? 응! 급하게 필요한 재료가 있어서 시장에 갔다 왔어! 짐이 꽤 많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주면 고맙지! 로미가 지금 주택가로 향한다! 10분 뒤 도착할 예정이니 파티 장소로 유인하도록, 이상! 으악! 아직 준비가 되겠다는데! 시간을 좀 끌어줘, 이상! 응! 알겠어! 루카를 출동시키겠다, 이상! 로미! 어? 어? 루카! 하하하하! 언니, 나 인형 잃어버렸어! 같이 찾아주면 안 될까? 으하하하! 같이 찾아줘!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이리 와봐! 어? 저거 다녀올게요! 그래! 자, 빨리 서둘러! 히힛! 벌써 날이 다 저물어버렸네! 온 동네를 다 찾아본 것 같은데... 루카, 정말 기억 안 나? 어... 이쪽인 것 같은데... 어두워져서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으하! 내 인형! 루카! 어?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루카가 곰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찾아주려고... 그거 집에 있잖아! 아까 방에서 갖고 놀더니... 아! 아! 맞다! 그랬지! 빨리 집에 가자! 엄마가 빨리 오래! 응? 어? 히힛! 로미아! 우린 저쪽 지름길로 갈게! 조심히 들어가! 어! 그래! 거기 지름길이 있었나? 하... 엄마, 아빠는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루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루미의 생일 축하해! 다들 날 위해 모인 거야? 약간 서운했지? 깜짝 놀라게 하려던 거였는데... 미안해, 루미야! 그래! 어쩐지 다들 좀 이상하다 했어! 그나저나 이걸 다 너희가 준비한 거야? 어? 응응! 하추핑은 간식을 준비했었쭈! 하추핑은 예쁜 꽃으로 파티를 장식했고, 차창! 모두들! 정말 고마워! 아, 참! 도미! 진짜 선물은 저 하늘 위에 있어! 어? 우리 모두의 마법이야, 쭈! 응! 우와! 별똥별이잖아! 으하! 정말! 아름다워! 야! 예쁘다, 쭈! 응? 근데 전세계 별자리는 처음 보는데? 그러게! 뭐지? 엄마? 아빠? 우리 딸! 생일 축하! 어? 어? 자, 눈물 뚝! 자, 열어봐! 이건 뭐예요? 우와! 엄마가 생일마다 만들어주셨던! 추억의 과일 타르트야! 최선을 다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봤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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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엄마, 아빠도! 분명 로미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 쭈!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멋진 모습으로 왕국에 돌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